아이템은 돈 많이 돼 슬큰지 슬큰지 많다 집어 메이지 못집은게 하지마 슬큰지 집어 그저큰지 방이야 집어 그냥 아 나 1원짜리 먹었어 슬큰지 그냥 집어 그냥 3메이지만 써도돼 그냥 집어 그냥 신이야 솔라리 같이 꼬지 오늘 솔라리 못가 아 쇠사슬해 야우 야 일단 4명이야 근데 6메이지를 솔직히 좀 빡세 다들 너도나도 갈거기 때문에 6메이지가 진정한 신어 지긴 한데 음 일단은 3메이지 기반 가볼게요 3메이지 기반 우선 목표 너도나도 일단 가고있어 너도나도 그냥 너도나도 지금 미리 팔아 이렇게 할까? 아 니달리 사고싶은데 니달리 사고싶어 나와주세요 나는 왜 카톤이 안나와 카톤이 왜 안나와 카톤이 왜 안나와 카톤이 너무 필요해 와 안떠 킹팩코인 가야돼 어게 기다렸다구이 야 벌써 그냥 솔라리 라인 줬어 그냥 연패코인 사자 충전하게 어우 연패코인 쏘아 재료 생겼어 어? 중심 잡으리 생겼어요 지는김에 한번 더 줘 버티기좀고 자 이렇게 일단 갈게요 아 니달리한테 고용포를 막줬다 벌레 하나 끼워 나중에 백 바르면 되지 뭐 절대 맞아야돼 절대 맞아야돼 이건 맞을거야 시너지안돼 기사밖에 없어 이거는 맞겠다 맞아야돼요 살살 때려주셈 평상변환자가 있으니까 이 똥잡이를 버리지 나도 이거 팬데맛 만들까 그냥? 저거까지만 보자 아 진아? 이길거같은데 내가 질거같은데 아 나 줘야되는데 어 이거 이기나? 오염부에 니달리 박아놓고 가드 잘못 올렸지만 괜찮아 슬큰지 갑니다 킹큰지 오랄 뒤집게 도대체 1순위 자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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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쓸지 아예 없어 내 초밥이 왜절로가요 주방장님 연은? 연은? 조금 없어 연은 갖고 올게 연은 갖고 올게 아 이게 연이지 아 나 그럼 손해받네 이런 연은? 버리자 버리자 이거 아 뭐야 진짜 아 애매하단다 아 벌써 폴반다 내 방체로 왔어 보고 배우세요 내가 하는거 이번엔 갑니다 이기겠다 내가 이기겠다 내가 이기겠다 내가 이기겠다 거의 나 딱 밀어선인데 아 근데 이거 이기면 안되는데 이기네 갑옹이 두마리가 다 잡았다 나이스 블루 목청 낮춰 나가겠다 고래 드롱 안THE 모드에서 투입해야겠어 야생 레이지 팬들 즈어주자 룰루 입장에서 스으게 나이스 그럼 코타까지 들어가지 죽고 좋아 크다라 그렇지 좋다라 체제 변환각이긴 하다 체제 변환각 말이 다행히 나왔는데 체제 변환각이긴 해 초바리 다들 다들 일단 메이지에 눈 돌아갔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발달한 상황 발달한 상황 그리고 다음 초밥까지 하이컨 하는게 좀 안정적입니다 다음 초밥까지 원래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연승 쭉 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초밥 잘 짓먹었고 모델은 들고 있을게요 유령 시너지 생각해서 한 메이지는 수리에 에발 유미바루스 완성 유미바루스 완성 락배드 계획대로 2번 아 진짜 쓰레기네 어디 이라 벌써 3석이야 아니 진짜 아니 룰루야 아무도 상관없는 애를 왜 커지게 아니 진짜 귀찮게 줄 수 있잖아 1등덱 오르가나 엄청 많아 오르가나 2선 개박셈 이거 개박셈 변환 생각해야 돼 경쟁 개쎄 경쟁 가봉이한테 지금 쏴야될 것 같은데 아 어차피 못써 어차피 못써 룰루 2성 돼가지고 어차피 못써 풍 써라 제발 그렇지 사디네에게 맞기전에서 사디네에게 맞기전에서 아주 좋아 왜 이렇게 쎄? 나 아까 실수해서 내가 좋던 거였어 와 레드가 초포반에 베이크해요 1순위 쓸큰지입니다 1순위 아 쓸큰지 AP 올려야돼 돈 모을게요 돈 한 2번 섰지 아니 미칫 도로갔나 아니 뭐 왜 찍어야 되나 복궁 5R 롯지 이번에는 잘 안 풀렸나봐요 큰일났어 Q님 병원 예약하세요 세게 맞을 예정입니다 세게 제가 가격할 예정이기 때문에 219 미리 부으세요 가봉아 돌아라 바로 카사딘 바로 카사딘 묻고 끝났어 빌더 강내야 돼 가봉이가 가동이를 레벨업도 좀 이번에 합니다 딘지께 몰가도 좋아 몰가 베스트야 들고있어 그냥 들고있어 최적이야 뺏겨 이거 최적 슬큰지 딘지께 고풍 은퍼드 중에 하나는 먹을 수 있다 1순위 쥔기 나르는 뭐 처음에 집워버리는데 1순위 가겠다 나한테 말아 С을지도 초가스라 무조건 나줄거니 이거 뭘 뭐해 나르 집았는데 지금은 둘 이죠 마 진짜 진짜? 알고 여기 보자 진짜 얼음맛을 띄어봐 일단 4뇌생 간다 아 뭐야 아씨 제발 몰강 어떻게만 넣으면 되는데 몰강 한마리 하나만 맞자 겐치탄아 하나만 맞자 로테성 ㅅㄴ꺼 커다라 나이스 그렇지 베르스야 유미 베르스 너 1티어야 가봉이 전담받고 좋아한다 바로 배제 엘리스 버리고 바로 배제 압제, 압제, 압제통제 나오면 좋은데 안나와도 괜찮 30번 싸움 중 올랐네 살살 맞았다 이제 변합시다 이제 변합시다 여러분 아 리롤 지금 안돌리면은 죽을 못찾는데 여기서 한 번만? 나쁘지 않을거같은거같은거 3번만 리롤 이제 포기해 근데 이러면 공헌하고 쌍둥이 나와야되는데 울면 1선짜리 해야하나 에반가? 이거다 이걸해야지 슈드량이 15죠 모델은 아우터 준비하죠 슈드량 15죠 레드그브는 좀 레드그브 좀 좋았어 압박이 좀 필요하다 레드그브가 대세네 나름 세거든요 진짜 레드그브가 레드그브가 너무 세 몰가 제발 몰가 제발 몰가 애성되야되 아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된 이상 돌리자 팔게요 모델 하나 하나만 쓰고 하나만 쓸게 아 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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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세 확실히 몰가가 세 마법사 오직게 나 빼든 검사 아니 이거 암살 찍하잖아 나이스 위치 위치 저 레버팔게요 이거 두개 중복되지 않아요? 어 뭐야 일성이네? 중복되죠 아 10하나 들어간 자리가 있나? 아 이건 내꺼 같은데 여기서 야생팀 들어간 끝이야 들어간 자리가 없어 상반까지는 이제 16팀이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무난? 가스 팔고 와 이거 오로가나는 다섯 등 당했어 이기는게 능사하니까 이걸로? 아 근데 바르스 진짜 레버팔 하나 더해야 진짜 레버팔 하나 더해야 그렇지 하나번 좋아해 싹 다 태워 그렇지 유미바르스 보여줘 이 스킬들 유미바르스 보여줘 땡겨구냐 아니 룰룰룰룰룰룰룰 룰룰룰룰 룰룰룰룰 룰룰룰룰룰 룰룰룰 드디어 이겼다 나이스 룰룰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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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여기서 어 아케넨 브랜드는 안 돼 룰룰룰 룰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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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아쉽지만 보루가나는 풀 선정이다 보루가나 집어야돼 데이가 나중에 쳤다 아 이러면 탱이 너무 없잖아 얘 무슨 순수하잖아 아 이러면 탱이 없 베르 내가 일로 레벨업하면 예지보놔야되는데 이게 맞어 레벨업하면 예지보놔야되는데 천천히 갈게 사총잡이보다는 얘 늘 자리가 없다 마법사? 아 이게 뭐야 어디갔어? 아 템버그 이리 모금으로 비벼야지 역시 베르스 왕 베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조금만 힘내 얘들아 조금만 힘내 조금만 힘내 하나 둘 3순위 와우 템봐라 아이고 뭐야 이거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으악 굴뚱해요 이 사람들아 재료는 없네 아 꼭 꼭 가지고싶은데 빨리겠지 뒤집게라 이거 1순위 1순위 나한테 1순위 뭐야 비어 어딜 가는거야 어허 다행이다 나 이거 먹히는 줄 알았어 흫 흐흑 흔흑 흐흥 흑 하하 나 이거 아 이거 어허 이제 렉업 도로 합니다 렉업 도로 지금 케넨이 떠야돼 케넨이랑 이산들아도 탱커가 없어서 안돼 원정은 솔직히 무리, 원소정살은 무리 이대로가자 벨츠가 좀 벨츠가 오케이 잘 내려갔다 골과 골과 국만 써 그저 바이루스야 이것만 어떻게 없애봐 제발 나르 제발 내 나루 내 나르 내 나른데 몰가나 이겟때나 겨니가 준거 아니야 진짜로 얘 이것만 좀 진짜 세다니까 골 베이가 나르 골 베이가 나르 혹시 모르니까 사나 나르 탱탱 맞추면 된다 이제 와 야 킨드 왜 이렇게 안나와 나르 이성은 와 나 지금 세니까 나이스 클론 또 좋아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클론 만날 자격이지 아 여기 니다니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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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제발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몰가나 가자 그렇지 죽어주세요 제발 제발 죽어주세요 이겼지 이겼지 네 이겼어요 넵 클론은 아니었으면 몰랐겠다 몰가만 싹 짓고 늘 자리가 없다 솔이 나올까 솔 나와야돼 저기있네 아 벌써 저기있네 젠장알 몰가 2성은 힘들다 몰가 2성은 힘들다 아니에요 못써 지금은 못써 쓸큰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쓸큰지 킹근지 먹어야 돼 조지는 여기다 줍니다 여기다 줘요 한 벙에 한 벙에 한 벙에 한 벙 조합은 다양한데 리로를 좀 더해 아 제발 원홀조사를 버려야되는데 라스트 스탑 그만 이러면 나이스 아니 왜냐면은 내 소리를 들었어 김순이호도 솔찾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돌려야돼 나중에 찾으면은 방풀 에반데 방풀이 아니라 김구 들렸어요 사플 인정 그럼 힌드야 힌드야 나이스 사플 인정 나이스 됐다 곡국만 하나 더 먹자 일단 이번에 발톱스 살짝만 꺼낼게요 발톱스 아 불추 생각했는데 알겠어 안 맞겠지 불추 때문에 불추 이렇게 했거든 제가 그 살살 때릴게요 아리아 변신해 애니 변신해 나이스 어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 아리 문잡은거 같다 근데 대초에 폭발 메이지 메이지 아 어 삼성맨이니까 이란데요 데미니 이런걸 실력이라고 합니다 이바닥에선 실력이라고 그러죠 음 이바닥에선 현재 이바닥은 그래요 에니가 삼성 무조건 가야돼 여기는 베이스 자 아리 버리고 이거 제물로 갑니다 이거 제물이에요 이거 제물입니다 이거 갈게 없잖아 지금 이거 제물 아리 버려 줄로 쌓이긴 할거 같은데 나르 위치 보면은 아까 둘러싸이는 위치였거든 이렇게 들어가니까 충잡이 줄로싸이 때마자 죽을려나 공수구 펜신 계열 못해 나르가 필요해 이쪽열랑 싸우는거 바로 이쪽열랑 싸우는거는 나이스 용의 콧물 으악 이거 왜 이렇게 세 나이스 나이스 와 다리가 일등간다 이게 삼성이라는게 1순위는 무조건 저겁니다 무조건 이거 쓸큰지에요 어 포원에 필요없어요 지금 엔트리 하나도 올라갑니다 무조건 쓸큰지해서 이소라리 가야돼 제발 그렇지 제발 나한테와 제발 아이!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 야 아이고! 아아! 너 이성이냐? 5등까지만 5등까지 그저 그냥 본에 필요없어 주방장님이 해놨네 좀 다 털자 그냥 유령 뽑는게 나았어 뒤집게 해가지고 그게 더 나았어 한턴 스탑 아! 지크 아! 지크를 쓴걸! 아! 다 바보다 아래사람들 죽여야돼 와우 솔라리 그 전에 죽었다고 쎄네요 잘라도 되죠 그 빠테이 똑같 까트 버블버블 까트 발톱 꺼냈어요? 카삣이 씩새끼 안나오는데 그냥 팔자 이거 아리를 팔아야되는데 아직까지 나 맞을 일이 없음 한턴 템포스 맞을 일이 없어 한턴 템포스 미치겠다 카삣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배치를 일으켜야돼 이것 때문에 내가 일으켜야돼 낭낭이 붙겠어 아! 나왔는데! 내려가세요 1성 소울 9대기입니다 50원 내에서 이렇게 돌리기 힘들었지 내가 골렴 어떡하냐 진 요건도 잘 돌리 많이 돌린거야 나이스 모르가나야 나이스 할거 다했어 하지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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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옹 여파는 이 젤리가 커피라는 명예를 씻어내겠습니다 응 형 너무 멋있어 왜 응원해 여기에서 하나 더 뱉자 나 못잡겠네 아르 때문에 잡나? 라바하도 니한테 주고 싶은데 뭐야 룰루야 룰루야 우리 도움만 던져줘 빗나감 빗나감 됐어 잡았다 잡았다 위험했어 설마 설마했네 이걸 아니 설마했네 왜 했어 너 뭐 했다 너 아 아 캔엔 캔엔 아 여기 아까 내가 썼던 점이 나 이거 더 만들게 그리고 룰루 돌려보자 끝까지 끝까지 뭐냐 티크 넣고 요거를 이렇게 잘하는거야 나를 대체 어딨어요 대체 뭐 어딨어 어 클론이다 나이스 아니 나를 어딨어 저리 가세요 어디오세요 그 119불을 준비하세요 아이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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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스야 킨두궁이 레전드인데 아이고 킨두궁이 하필 좀 인간이 레전드인데 아이고 제발 비수가 제발 뭐야 뭐야 잠깐만 아씨 뭐야지 아 싫어 5번에 빨리 꼭 우승할게요 제발 나와줘 휴님이 골지랑 우승해야되요 아 밸런스 우승 밸런스 맞춰야돼 우승 밸런스 맞춰야돼 아 아 하나만 남긴 야 근데 이솔 뭐야 이솔라리로도 피우한테 지면은 이거? 피우 못 이기했는데? 제발 클럽만 나라 아니 어디갔어 나라 어딨어 아니 어디갔어 나라 어딨어 뭐 뭐 뭐 아니 카소스를 빼고 얘를 아 얘를 빼고 어차피 1위성이면 여기 없죠 고기죠 괜찮아 내 나라 어딨어 됐지 그렇지 와 빈가 빠꾸onzept 여기Е pitches beers 킬도 좀 제발 제발 저거 아이고 미밀핫 어 오오 어떻게 해소리 어디있어 한 마리 또 안죽었어? 성태 이거 이거 넣은가요? 차가진아. 아 피윤이 암바임 기질한 거 봐. 어. 카소스야. 카소스야 어디 있니? 좀 나아졌는데 그래서. 카소스야. 근데 피윤은 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운빨로. 한 번도 죽을 수도 있는게. 하여. 이번엔 몰색 강점이야. 흥. 몰색 영상 좀 올려줘. 아니 풀어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털마. 변신만 해줘. 아래 그렇지. 이걸 위해서 앞전진했다 진짜. 이걸 때문에 앞전진했다 진짜. 아. 너무 멀었어. 원래 이겨서 했는데. 기다리세요. 나르의 성 2개만 넣었다. 나이미 치크 합쳐가지고. 나이미 치크 합쳐가지고. 뭐 가질게 없어. 가져가야 레드옵고. 오! 포우네 나왔다. 이겨봅시다 좀. 1등하며 해봅시다. 이제 포우네. 아 견제했어야 되는데. 아씨 못 봤다. 내 것만 봤어. 하수의 차이죠. 그저 작대죠. 이러면 누구 들어가요? 내 거 안 보셨으면서. 볼 필요가 없죠. 2타. 룰루 2성. 룰루 2성. 룰루 2성. 룰루 2성. 룰루 2성. 룰루 2성. 뭐야. 이거 뭐야. 모른다 이거. 다 팔고. 뒤로 돌려서. 뽑을거. 룰루 2성. 룰루 2성. 룰루 2성. 룰루 2성. 룰루 2성. 룰루 2성. 아아. 카사스가 안 나와. 너도 안 나와. 진짜 안 안 나? 승부입니다. 여기도 2개 있어. 이미 6맨데? 카사스는 없나? 응,괜찮아. 야. 자, 자. 뭐가. 오케이. 악마 잘 빠져있다. 카사닛. 나이스 잘 버텼어. 잘 죽었고. 융의 콧물. 와아. 난 피를 못 까면 다. 뱉어말렸다. 와아. 수위 뽀떼이 닦것. 뽀떼이 닦것! 양념감자 만들었구요. 나는 3번, 3번 뱉어야되 그래야지 실전에 강한 사나이죠? 미어 밸런스가 맞았어 미러전인데 미러전인데 이렇게 템 구성이 이렇게 바뀌면 성태도 템 존나 잘 나왔거든 쇼집 막 다 있었는데 난 그런 쪽으로 나왔어 발톱 꺼낼게요 3번 전 뱉어야 돼 으어 발톱